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 회사와 협업해 설계와 생산을 추진하는 등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겪은 생산 차질 규모는 약 천만 대에 달합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는 최근 반도체 업체들과 협업해 내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M은 NXP 등 반도체 업체와 함께 반도체 칩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고 포드 역시 글로벌 파운드리와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습니다. 국내에선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호세무뉴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는 반도체 개발은 많은 투자와 시간이 걸리지만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라며 현대모비스가 자체 반도체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 내 계열사인 현대 오트론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섹터를 신설해 내재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래차 기술에 적합한 반도체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미완성 출고라는 고육책까지 등장한 가운데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완성차 업계의 내재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용입니다.